헤어스타일 추천 좀 해주세요. 얼굴이 입체적이지 않고 눈이 좀 작고 입술은 두꺼운 편인데요. 어울릴만한 헤어 좀 추천해주세요. 전에 숏 한 발 했을 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기 힘들어서 기르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단발인데 단발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자기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본인만이 제일 정확하게 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일 많이 모방하지요. 한번 좋은 헤어스타일을 창조 모방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홈케어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누구한테 물어서 맞지 않는 스타일을 창조하느니 고생스럽더라도 고데기나 드라이로 볼륨 시컬이나 아스컬로 거울을 보면서 스타일을 만드시는 것이 돈도 안 들고 제일 멋진 스타일이 되지요. 드라이 및 아이론 열기구 등을 사용하면 머릿결이 크게 손상됨으로 믿을 수 있는 열보호제를 찾아서 바르고 마음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열보호제는 한국미용 메디팜 물코티 헤어크림을 수년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하는 데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청담동 머리 잘하는 헤어살롱 엠프리스가 청담동 머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